안녕하십니까? 충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만금을 쌓아두고도 높은 성취를 이루고도 억만금의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있어 자신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내려다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 한마디면 법도 정치도 언론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제 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곤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것을 갖지 못하면 인생 살맛이 나지 않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건 바로 숙면인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억만금도 소용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잠을 잃은 나라. 수면부족의 나라입니다. 야근에 밤늦은 식사와 술판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출근. 그래서 만성피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한국 사람들의 불면증 유병률이 점점 높아져서 10년 새 2배로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작년 2020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2013년 통계자료 수치를 이용해서 발표된 것임을 감안하면 요즘은 상황이 더 심해졌을까란 합리적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2년차로 접어든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잠 잘 자던 사람들까지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불면증, 코로나 썸니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밤에 잠 못드는 습관을 방치하면 수면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년 시기에는 몸건강, 마음건강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푹 주무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면증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루 이틀쯤 잠 못들어 고생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일단 불면증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불면증은 수면장애로 잠자리에 눕고도 약 20분 내에 잠들지 못하는 인면장애와 자는 도중 자주 깨어나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장애를 뜻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수면부족 상태가 되어 낮 동안 졸음, 피로감, 집중력 장애, 의욕상실, 감정의 변화 등을 초래해서 자동차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요.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지장을 줍니다. 이 질병은 단기적으로는 며칠 또는 몇 주, 장기적으로는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면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불면증상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경험하고 계시거나 불면으로 인해 낮 동안의 생활에 방해가 심해진다면 하루빨리 의사를 만나보셔야 할 일이겠습니다. 일단 잠을 못 자고 괴로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처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수면제를 찾거나 술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와 술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하기가 아닐 뿐더러 술은 일시적으로 잠이 들기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잠들기 위해서 수면제에 오랜 기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프랑스 보드로 대학과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합동연구팀이 65세 이상 성인 남녀 8,980명을 대상으로 수면제와 알츠하이머 발병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조사했었는데요. 그 결과 수면제 를 복용하는 불면증 환자의 20%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고 특히 벤조 디아제핀이라는 물질이 함유된 수면제 를 섭취한 불면증 환자의 치매 발병률은 아아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50%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이루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의사를 만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세요. 불면의 밤이 하루하루 쌓여가고 이를 방치하면 수면부족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일어나고 뇌졸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여튼 뭐가 아팠다 하면 죄다 이 병으로 가죠. 특히 잠을 못 자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몸에 축적돼서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낮 동안 내가 활동하면서 생성되고 밤에 잠을 자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숙면하지 못하면 이놈이 뇌신경의 비정상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바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잠을 못 자도 치매에 걸리고 잠 좀 자려고 수면제에 의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다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철야노동과 교대근무를 일찍이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사나 국제암연구기구에서는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잖아요. 철야노동은 아니더라도 자야 할 밤시간에 잠 못들고 깨어있으니 암과 관련해서도 불면증은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불면증이란 놈이 무엇이며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알아봤으니까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의 불면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 방법 첫 번째, 걱정거리를 잠자리에 가져가지 마라. 중장년들이 잠을 못 이루는 첫 번째인은 뭐니뭐니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걱정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할 일 걱정, 아이들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은 말할 것도 없이 걱정이 걱정의 꼬리를 물고 하지 한 5만 가지 걱정을 누워서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잠들어야지, 잠들어야지 하는데 생각은 터나고 멈출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로 방에 들어가기 전에 메모지든 공책이든 어디에다 그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에 대해서 그냥 싹 적어놓고 머리를 비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도 혹시 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까는 생각이 안 났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손에 닿는 곳에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적어 놓으면 일단은 이거 잊지 말아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 이런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한결 마음과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꼭 해보세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위방법 두 번째 핸드폰을 잠자리에서 하지 마라. 생활의 필수품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면증을 불러오는 원인 중에 아주 심각한 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청색광 또는 블루 라이트라고 불리는 그 빛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해서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면서 불면증을 불러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눈에는 망막의 가장 안쪽 층에 빛에 민감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세포의 빛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뇌를 각성시키는 멜라놔신이라는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빛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생체리듬을 스마트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면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빛을 받아서 아 지금 낮이구나 하고 잠을 자게 하는 그 호르몬 멜라토닌을 못 나오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침대에 우리가 누워서 자세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상 이들의 뇌는 활성화되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더 웃긴 건 이제 계속 그런 버릇을 계속 하잖아요. 이젠 침대만 봐도 핸드폰이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작동이. 전문가들이 고단한 불면증의 치유방법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하루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수면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밤이 돼서 잠자기로 한 그 시간이 가까이 되면 눈은 천근만큼 무거워지고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몸이 아는 거죠. 이제 잘 시간이야. 하루 잠을 못 잃었다라도 제 시간에 일어나 생활의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낮잠 자지 말고 버텨내서 밤에 잠자는 그 시간에 자기로 했던 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 잠시 흐트러졌던 패턴을 바로잡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 속에는 운동하는 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겠습니다. 낮 시간에 밖에 나가 햇볕을 받으며 운동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가능한 한 낮 시간에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방법 네 번째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라. 술은 신경계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잠들게 해주지만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금방 깨어나 숙면을 못하게 하는 등의 질 낮은 잠을 자게 됩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죠. 갈증도 나서 물을 마셔야 되죠.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죠. 더구나 술에 의존해서 잠들어 버릇하면 점점 더 술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 또 술의 도수도 점점 높은 곳으로 옮겨가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방법 다섯 번째 어둡고 적절한 온도의 방에서 자라.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방으로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우두둔과 같이 우리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어떠한 빛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깜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을 깜깜하게 만들 수 없다면 눈 가리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앞서 야간 근무, 철야 근무처럼 밤에 일하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퇴근해서 낮에 잠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안팎에 들려오는 소음도 있고 커튼을 쳐도 잠들기 쉽지 않을 만큼 환합니다. 만물이 잠드는 그 밤 시간에 잠 못 자고 일해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 낮에는 소음과 빛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니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잠자는 방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시계조차 없어야 하고 방의 온도도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바쁜 도시생활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과 이런저런 오만가지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생활습관을 수면친화적으로 바꿔서 잘 유지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치유방법 중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오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던가 늦은 시간 전에 우리 몸의 이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반신욕이나 호흡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잠자리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고 숙면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 푹 주무시기 바라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난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